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소설은 현진건 작가의 할머니의 죽음 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위독한 할머니의 임종을 두고 보이는 가족들의 이기적인 심리와 행동을 그린 소설입니다. 눈을 감고 들어주세요. 할머니의 죽음 조모주 병원 위독 3월 금음날 나는 이런 전보를 받았다. 이는 모모에 있는 생가에서 놓은 것이니 물론 생가 할머니의 병원이 위독하단 말이다. 병원이 위독은 하다 해도 계실 모나게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여든일 둘이나 넘은 그 할머니는 작년 봄부터 시름시름 기운이 새진해서 가끔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손들로 하여금 한두 번 바쁜 걸음을 안 잊히게 하였다. 그 할머니의 5년 맞이인 양조모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였다. 아이고, 이승에서는 다시 못 보겠다. 동재라도 의로 말하면 진영재나 다름이 없었다. 60년의 하루같이 어댓댓 한 번 거슬려 보았을까. 연애 연방 이런 넋두리를 섞어가며 양조모는 울었다. 운다하여도 눈 가장자리가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릴 뿐이었다. 워낙 염만한 그는 제법 울음답게 울 근력조차 없었다. 그래도 그 할머님은 팔자가 좋으시다. 자손이 느른 듯 하고 아이고 그때로 이런 말을 하며 울음이 한숨으로 변하였다. 자기가 너무 수한가닥으로 외동자대를 앞세워 원이 되고 한이 되어 노상 자기의 생을 저주하는 그는 아들이 둘 직손자가 여덟이나 되는 그 할머니를 언제든지 부러워하였다. 지금 돌아가시면 호상이지 아드님의 백발이 허연대 라고 양모도 맞방망이를 치며 눈을 멍하게 뜬다. 나도 과연 그렇기도 하겠다 싶었다. 나는 그날 밤차로 모모를 향하고 떠났다. 새로 석점이 지나 기차를 날인 나는 벌써 돌아가시지 않았나고 염려를 맞지 않으며 캄캄한 좁은 골목을 돌아들어 생가의 삽작 가까이 다다릴제 곡성이 나는 듯 나는 듯 하여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하건만 다행히 그 불길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삽작은 팝금이 열려 있었다. 마당에 들어서니 추녀 끝에 달린 그르마는 괴등이 간 반밖에 안이 되는 마루와 좁직한 뜨를 쓸쓸하게 비춰 있었다. 오물뜩과 장둑간의 사이에 위는 거적으로 덮고 양간은 사짜리로 두른 울막을 보고 나는 가슴이 덜컥하고 나려앉았다. 상청이 아닌가? 그러나 나의 어림짐작은 틀렸다. 마루에 올라선 내가 안방 아랫방에서 뛰어나온 잠 못 잔 필요한 얼굴들에게 이끌려 할머니의 거처하는 단칸 건너방으로 들어가니 할머니는 깔아진 듯이 아랫목에 누웠으되 오히려 숨은 붙어있었다. 그 앞에 앉은 날을 생선의 그것같은 흐릿한 눈자위로 어아롭게 바라본다. 얘가 누구입니까? 어머니 얘가 누구입니까? 이한 이씨로 예절 알기와 효성 있기로 집안 중에 유명한 중모는 나를 가리키며 병자의 귀에 대고 부르짖었다. 몰라 환자는 담이 그르렁그르렁 하면서 귀찮은 듯이 대꾸하였다. 제가 누구입니까? 할머니 나는 그 검버섯이 어릉어릉한 뼈만 남은 손을 만지며 물어보았다. 나의 소리는 떨렸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모모 아닙니까? 음... 니가 뭐뭐이냐? 우는 듯이 이런 말을 하고 그윽하나마 내가 잡은 손에 힘을 주는 듯하였다. 그 개개풀린 눈동자 가운데도 반기는 빛이 역력히 움직였다. 할머니의 병안이 어젯밤에는 매우 위중해서 모두 밤새움을 한 일 누구누구 자손을 찾던 일 그 중에 내 이름도 부르던 일 지금은 팔결 돌린 일 언가껏을 중모는 나에게 아르켜 주었다. 나는 그날 밤을 놀락 안질락 깰락 졸락 할머니 곁에서 밝히었다. 모였던 자손들이 제각기 돌아간 뒤에도 중모만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불교의 독신자인 그는 잠오는 눈을 비비기도 하고 기침으로 목청을 가다듬기도 하면서 밤새도록 연불을 그치지 않았다. 그 소리는 적적한 새벽역에 해가와 같이 철양이 들렸다. 나는 새삼스럽게 그 효심의 지극함과 그 정성의 놀라움에 탐복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방이라야 단지 셋밖에 없는데 안방은 어머니 형수들이 점령하고 뜰 아랫방 하나에 있는 것은 아버지, 삼촌, 당숙들에게 빼앗긴 우리 젊은이 폐 사육촌 형사들은 밤이 되어도 단 한 시간에 눈붙일 곳이 없었다. 이웃집과 누누이 교섭한 끝에 방 한 칸에 밀려서 번짜래로 조금씩 쉬기로 하였다. 이 짧은 휴식이 남아 곤부, 임부 교란되었나니 그것은 산본들이로 집에서 불러들이는 까닭이다. 아버지와 삼촌내들의 큰 심부름 잔심부름도 적지 않았지만 할머니 곁에 혼자 앉은 중모의 꾸준한 명령일 때가 많았다. 더욱이 밤새 한시에나 두시에나 간신히 잠을 들어 꿀보담 더 단잠이 왼몸에 나른하게 퍼진 새벽녘에 우리는 끄들려 일어나는 수밖에 없었다. 할머님 병하니 이러들 위중하신데 너희는 태평치고 잠을 잔단 말이냐? 우리가 건넌방에 들어서면 그는 다짜고짜로 야단을 쳤다. 그 중에도 가장 나이 어리고 만만한 내가 꾸중바디가 되었다. 인정사정 없는 그의 태도가 불쾌는 하였지만 도덕적 우월을 아는 우리는 대꾸 한마디 할 수 없었다. 다들 뭐란 말이냐? 나는 한 달이나 밤을 세웠다. 며출들이나 된다고. 졸음오는 눈을 비비는 우리를 보고 그는 자랑스럽게 또 이런 꾸중도 하였다. 놀라운 효성을 부리는 게 도모지 우리 야단체의 미천을 장만하는 길이었구나. 나는 속으로 꿀꺽꿀꺽하며 이런 생각을 하였다. 한 번은 또 그의 명령으로 우리는 건넌방에 모여들었다. 그 방문은 열어젖이었는데 문지방 위에 할머니의 지팡이가 놓이고 그 밑에 또 신으시던 신이 놓여있었다. 방 안 할머니의 머리맛 벽에는 다라니가 걸리었다. 할머니가 운영을 하시나 보다. 우리는 번개같이 이런 생각을 하며 할머니 곁으로 다가들었다. 그는 담을 그르렁거리며 혼혼이 누워있었다. 중모는 흐르는 눈물을 거찹지 못하며 그의 귀에 들이대고 울음소리로 아미타불과 지장보사를 구슬프게 불을 짓고 있었다. 한동안 엄숙한 긴장이 여기 있었다. 모두 같은 일을 기대하면서 10분, 20분 환자의 신상에는 아무 별증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잠이 드신 모양입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이 긴장한 침묵을 깨뜨렸다. 그리고 중모를 향하여 잠 주무시겠으리 연불을 고마워하십시오 하고 나가버렸다. 그 뒤를 따라 빽빽하게 들어섰던 자손들이 하나씩 둘씩 헤어졌다. 그래도 눈물을 섞어가며 연불을 맞이한 던 중모가 얼마 뒤에 재물의 부처님 찾기를 끊지었다. 그리고 끝끝내 남아있던 나에게 할머니가 중모가 왔다고 하던 일 자기를 다리러 교군이 왔다던 일 중모의 손을 잡아 비틀며 어서 가자고 야단을 치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다가 숨꾸녕에서 무엇이 꿀꺽하더니 고만 저렇게 정신을 잃으신 것을 설명해 듣기였다. 그날 저녁때에 할머니는 여상이 깨어났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몇 번이나 신과 치빵이가 놓였다 치웠다. 달한니가 벽에 걸렸다 떼었다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자손의 얼굴은 자꾸자꾸 축이 나가있었다. 말하기는 안 되었지만 모두 불언 중에 할머니의 하루밥이 끝장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관조차 맞추어서 칠까지 먹여놓았다. 내가 처음 오던 날 상정이 아닌가고 놀래던 그 을막도 이 관을 놓아두려는 의지관이었다. 그리하건만 할머니는 연애한 모양으로 그물그물하다가 또 정신을 차렸다. 아니 정신이 돌아오는 때가 도리어 많아간다. 자기 앞에 들어서는 자손들을 거의 틀림없이 알아맞혔다. 그리고 가끔 몸부림을 치면서 일으켜달라고 야단을 쳤다. 이럴 때 중모는 기벽스럽게도 연불을 모시었다. 어머니 어머니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셔요. 그는 몸부림하는 할머니를 제지하면서 이렇게 타일렀다. 저를 따라 연불을 외셔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할머니는 맞지 못하여 중모를 따라 두어 번 입술을 달싹달싹하더니 또 얼굴을 찡그리며 애원하는 어조로 이제 고만 메시고 날 좀 일으켜다오 네 이제 고만 가련다 이제 가셔요. 가만히 누워가시지요. 왜 일어나시긴 나무아미타불 왕생극락 나무아미타불 할머니는 귀찮아 못 견디겠다는 듯이 팔을 내져우며 듣기 싫다. 연불소리 듣기 싫다. 이제 고만해라. 하며 몸을 일으키려고 애를 쓴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중모는 질색을 하며 더욱 비장하게 부처님을 찾았다. 듣기 싫다. 듣기 싫어. 나는 고만 갈 때야. 할머니는 또 이렇게 재우쳤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저기 의외의 감이 있었다. 할머니는 중모 보다 못하자는 불교의 독신자다. 몇십 년을 하루같이 새벽마다 만수향을 켜놓고 연불 모시기를 잊지 않은 어른이다. 정신이 혼혼된 뒤에도 염주 담은 상자와 만수향만은 일일이 아랑곳하던 어른이다. 하루도 만수향을 세 값 네 값 켜시겠지. 금방 사다 드리면 세 개씩 네 개씩 당장 다 켜버리시고 또 안 사온다고 꾸중이시구나. 작년 가을 내가 귀성하였을 채 계모가 웃으며 할머니의 노망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만수향 꺼는 것을 그 하나로 헤아렸다. 그리하던 할머니가 왜 지금 와서 연불을 듣기 싫다는가? 그다지 할머니는 일어나고 싶으신가? 죽어가면서도 일어나려는 이 본능 앞에는 모든 것이 권위를 잃는 것인가? 저렇게 일어나시려니 좀 일으켜 드리지요? 나는 보다 못해 이런 말을 하였다. 안된다. 일으켜 드릴 수가 없다. 하도 저러시길래 한번 일으켜 드렸더니 어떻게 아파하시는지 차마 배울 수가 없었다. 어째 그래요? 나는 이렇게 반문하였다. 이 반문에 대한 중모의 설명은 더욱 놀랄 것이었다. 할머니가 작년 봄부터 맑은 정신을 잃은 결과에 늙은이가 어린이 된다고 뒤를 가리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이 두어 달 전부터 무엇을 자꾸 청해 잡수시고 옷대고 윗바닥에 함부로 뒤를 보았다. 그것을 얼른 빨아들이지 못한 때문에 재물에 뭉켜지고 말라붙은 데다가 뜨거운 불목에 대이어 뭉둥이 언저리가 모두 벗겨졌다. 그러므로 일어나려면 그곳이 당기고 백이여 아파하는 것이라 한다. 이 말을 들은 나는 할머니를 모로 누이고 그 상처를 보았다. 그 자리는 손바닥 넓이만 지나 빨갛게 단쇠로 지진듯이 시꺼맣게 벗겨졌는데 그 위에는 하얀 애가 징그럽게 끼었고 그 가장자리는 도끼를 품고 아른아른히 불을 터올랐다. 나는 차마 더 볼 수가 없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양조모, 양모가 부러워하던 느른 듯한 자손은 다 무엇을 하고 우리 할머니를 이 지경이 되게 하였는가? 왜 자조 옷을 갈아입혀드리며 빨아들이지 못하였는가? 나는 이 직접 책임인 계모가 더할 수 없이 괘씸하였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를 그르다고도 할 수 없다. 위에도 말하였거니와 할머니가 일이 된 지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벌써 몇 달이 되었다. 이 긴 시일에 제 아무리 혀보라 한들 하루도 몇 번을 흘리는 뒤를 그때 족족 빨아낼 수 없으리라. 더구나 밤에 그런 것이야 일일이 알 수도 없으리라. 하물며 계모는 시집오던 첫날밤부터 골머리를 아르리만큼 큰 병객이다. 병명은 의원에 따라 혹은 변두머리라고도 하고 혹은 뇌진이라고도 하고 혹은 선천부족이라고도 하였지만 나 하나도 곤쳐주지는 못하였다. 삼십이 될락말락 하건만 육십이나 칠십이 다 된 노인 모양으로 주야장천 자리 보전하고 누워있는 터이다. 제 몸이 괴로우니 모든 것이 싫은 것이다. 그리고 나까지 아우르면 아버지 슬아의 아들만 내신하 되건만은 지금 육십노경에 받드는 어느 아들 어느 며느리 하나 없다. 집안이 넉넉치 못한 탓으로 사방에 흩어져서 재입풀칠하기에 눈코를 못 뜨는 까닭이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쓴 물만 입안에 돌 뿐이었다. 그 후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때 내가 할머니 곁에 갔을 적이었다. 할머니는 그 뼈만 남은 손으로 나의 손을 만지고 있었다. 모모야, 모모야. 할머니는 문득 나를 불렀다. 이제는 다시 못 보겠다. 이제는 다시 못 보겠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내가 안 죽니? 그런데 너네 청 하나 들어주겠니? 네? 무슨 말씀입니까? 나, 날 좀 일으켜다오. 나는 눈물이 날 듯이 감동하였다. 어찌 차마 이 청을 떼칠 건가? 나는 다짜고짜로 두 손을 할머니 어깨 밑으로 나오려 하였다. 이것을 본 중모는 깜짝 놀라며 나를 말렸다. 얘, 네가 왜 또 그러니? 일으켜 드리며 아파 하신데도 그 애가 이러네? 그때 약을 사다 드렸으니 그 자리가 이제는 아물었겠지요. 나는 되었단 말을 들은 그날 약 사다 드린 것을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였다. 아니야, 아직 다 낫지 않았어. 오늘 아침에도 일으켜 드렸더니 몹시 아파하시더라. 나는 주춤하였다. 할머니의 앓는 것이 애처로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가만히 누워 계셔요. 네? 일어나시면 아프십니다. 중모는 또 잔상이 타이르듯 말하였다. 할머니는 물끄러미 나와 중모를 번갈아 보시더니 단념한 듯이 눈을 감았다. 한참 앉아 있다가 나는 몸을 일으켰다. 이때 할머니가 눈을 번쩍 뜨며 문득, 어디를 가? 라고 물었다. 나는 주춤 발길을 멈추었다. 할머니는 쾡한 눈으로 이윽히 나를 쳐다보시더니 무엇을 잡을 듯이 손을 내저으며 오는 듯한 소리로 서방님, 제발 나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서방님, 제발 나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부르시셨다. 에그머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애가 뭐뭐 아닙니까? 서방님이 무엇이아요? 중모는 바싹 할머니에게 다가들며 애처롭게 아르켜드렸다. 이때, 마침 할머니의 잡수실 배집을 가지고 들어오던 둘째 형수가 무슨 구경거리나 생긴 듯이 안방을 향하고 외쳤다. 에그 할머니 좀 보아요. 서울 아지버님 덜어 서방님, 서방님 하십니다. 이 외침을 듣고 자부와 손부들은 모여들었다. 그들의 눈은 호기심에 번쩍이고 있었다. 나는 또 할머니의 청을 물리칠 수는 없었다. 그것이 어떠한 나쁜 영향을 초취할지라도 아니 일으켜 드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옆바닥 위로 반짜를 떠나지 못하여 아야 라고 외마디 소리를 쳤다. 나는 얼른 들어오리던 손을 빼는 수밖에 없었다. 다시금 눕기 싫어하던 요 위에 누운 뒤에도 할머니는 앓기를 마지 않았다. 나는 적지 아니한 꾸중을 못 쉬었다. 이윽고 조금 진정이 되더니만 또 팔을 내져우며 귀를 쓰고 가슴을 덮은 이불자락을 자꾸자꾸 밀어 나리였다. 감기나 될까 염려하는 중모는 그것을 꾸준히 도로 집어 올렸다. 할머니는 또 손을 내어 밀더니 이번에는 내 조끼 단추를 붙잡아 다리였다. 왜 이리 하십니까? 단추를 빼란 말씀입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끄덕였다 하여도 끄덕이려는 의자를 보였을 뿐이었다. 나는 단추 한 개를 뺐다. 그래도 할머니는 자꾸 조끼의 단추와 씨름을 맞이 아니하였다. 나는 단추를 낱낱이 빼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나니 그는 또 옷걸음과 신랑이를 시작하였다. 옷걸음을 끓일까요? 응. 나는 또 옷걸음을 끓었다. 끓은 뒤엔 할머니는 또 소매를 잡아 다리였다. 왜 이리 하셔요? 버 벗어라. 답답지 않니? 여기저기서 보러 멈추려는 애쓰는 웃음이 키키하였다. 나는 경멸과 오역의 시선을 그들에게 던지었다. 자기가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기에 나의 단추 끼운 것과 옷걸음 맨 것과 저걸이 입은 것조차 답답해 보일 것이랴. 여기는 쓰디쓴 눈물과 살을 점이는 슬픔이 있어야 하겠거늘 이 기막힌 광경을 조소로 맞아야 오를까? 나는 곧 그들에게 침이라도 배앗고 싶었다. 하되 나의 마음을 냉정하게 살펴본 즉 슬프다. 나에게는 그들을 모욕할 권리가 없었다. 형수들 앞에서 앞가슴을 풀어 젖히려는 할머니가 민망스럽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였다. 환자를 가엾다 생각하면서도 나의 속 어대인지 웃음이 움직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더구나 내가 젊은이 폐가 모인 이웃집 방에 들어갔을 때 무슨 자미스러운 일이나 보고 온 사람 모양으로 득의 양양이 이 이야기를 하고서 허리를 분질렀다. 거기에서는 할머니의 병세에 대하여 의론이 분분하였다. 그들은 하나도 한가한 이가 없었다. 혹은 변호사 혹은 은행원 혹은 회사원으로 다 무한년하고 있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나는 앞만 해도 내일은 좀 가보아야 되겠는데 나는 그 전보를 보고 벌써 돌아가신 줄 알았어. 올 때 친구들이 북포니 뭐니 부위를 주길래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하니까 그 사람들 말이 돌아가셔도 자손들에겐 그렇게 전보를 놓느니 하대그려 그래 모두 받아왔는데 허허허 그 중에 제 연장자로 쾌활하고 말 잘하는 백형은 웃음 섞어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암만 해도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큰일 났는걸 가는 수도 없고 딴은 곧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아 은행원으로 있는 육촌은 이렇게 맞방망이를 쳤다. 의사를 불러서 진단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부산 방직회사에 다니는 사촌이 이런 제의를 하였다. 옳지 참 그래 보아야 되겠군. 아버지께 이 사연을 아뢰었다. 시방 그물그물하시지 않나? 그러면 하여간 의원을 좀 불러올까? 의원은 아버지와 절친한 김주부를 청해오기로 하였다. 갓을 쓴 그 의원은 얼마 안이 되어 미륵같은 몸뚱아리를 환자방에 나타내었다. 매우 정신에 모으는 듯이 눈을 날이감고 한나절이나 진맥을 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물러앉는다. 매우 말씀하기 안 되었어마는 아마 오늘 밤 아니면 내일을 못 넘길 것 같소. 매우 말하기 어려운 듯이 기실 조금 더 말하기 어렵지 않은 듯이 그 의원은 최후의 판결을 언도하였다. 글쎄 그래 워낙 노세하셔서 오래 부지를 하실 수 없지. 그러면 그렇지 않은 얼굴로 아버지는 맞방이를 쳤다. 가려던 자손은 또 붙잡히였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날 저녁부터 한결 돌리였다. 가끔 잡수실 것을 찾기도 하였다. 잡숫는 건 축하여야 배즙 국물에만 한술도 안 되는 진지였다. 죽과 미음은 입에 대기도 싫어하였다. 그리고 전일에 발라들인 양약이 효엄이 나서 상처가 아물었던지 자부와 선부액이 부축되어 꽤 오래 일어나 앉아겠게도 되었다. 그 이튿날이 무사히 지나가자 한의의 무지를 비소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환자의 수명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시간 아는데 들어서는 양해가 나흘이란 우리 젊은 배의 주장에 의하여 모모의원 원장으로 있는 천협의학사를 불러오게 되었다. 그는 진찰한 결과에 다른 증세만 겹치지 않으면 2, 3주일은 무려 하리라 하였다. 그래 그저 그럴 거야. 아직 괜찮으신데 백주에 서둘 야단을 하였지. 하고 이리 바쁜 백형은 그날 밤으로 떠나갔다. 그 이튿날 아침이었다. 우리가 집에 돌아오니까 할머니 곁을 떠난 적 없던 중모가 마당에서 한가롭게 할머니 뒤흌린 바지를 빨고 있다가 웃는 낮으로 우리를 맞으며 할머니 오늘 아침에는 혼자 일어나셨다. 시방 진지를 잡수시고 계시다. 어서 들어가 보아라. 나는 뛰어들어갔다. 자부와 선부의 신기해 여기는 시선을 받으면서 할머니는 정말 진지를 잡수고 있었다. 나는 빙글빙글 웃으며 할머니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할머니는 합죽한 입을 오물오물하여 막 떠나온 밥 알맹이를 삼키고 내가 혼자 일어났지 어떻게 일어나긴 흉악한 놈들 암만 일으켜달라니 어디 일으켜 주어야지 이제 나 혼자라도 일어난다 하며 자랑스럽게 대답하였다. 어제 의원이 왔지요? 이제 할머니가 곧 나으신대요. 정말 낫겠다고 하던? 응? 하고 검버섯 핀 주름을 밀며 흔연한 웃음의 그림자가 오래간만에 그의 볼을 스치었다. 나의 눈엔 어쩐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밤차로 모였던 자손들은 제각기 흩어졌다. 나도 그날 밤에 서울로 올라왔다. 어느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맑았기 개인 하늘은 구름 한 점도 없고 아른아른한 아지랑이가 그 하늘거리는 깊올로 봄빛안을 짜내는 어느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나는 깨끗하게 춤복을 차리고 친구 몇몇과 우이동 앵화 구경을 막 나가려던 때이었다. 이때 뜻아니한 전보 한 장이 닥쳤다. 오전 3시 조모주 별세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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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